릴리 필름 짠 여러분 이거 먹을게요 안녕 릴리 필름 릴리 필름 릴리 필름 릴리 필름 오늘은 셀프 포토슈 릴리 필름 많이 신나 있나요? 아닌 것 같아요 안녕 네 관심 없어요 이분은 물을 마시고 계시네요 짭짜비 릴리 필름 여기는 우리 릴리 릴리야 네 이분도 관심 없고요 저기요 저기 루이야 그만해 야 이렇게 됐어 어떡해 저 루이씨 저 루이씨 어디였어요 루이씨 아 힘들다 벌써 땀 나는데? 루카시는 어딘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루카는 원래 애교가 진짜 없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거 더 좋아해서 맨날 화장실 왜 이렇게 어? 왜왜왜왜?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교가 많아 응? 저는 고양이가 다섯 명이니까 화장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야 아 진짜 저 저 누구 어디 갔어? 진짜 어디 가는거지? 아 왜 저기로 나왔어? 진짜 웃겨 저 둘이 뭐야 둘이 뭐야 진짜 아니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하하하 야! 도희씨 도희씨 이거 뭐에요 진짜? 도희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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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부터 할게요 아빠부터 할게요 우리 릴리씨로 갈게요 안녕 하나 둘 자 이제 막내야 나 너무 힘들다 막내야 나 멀고 있어 저기요 저기요 야 뽀뽀 야 뽀뽀 아 이거 귀엽다 좋은거 같아요 네 리오 소감 오늘 어땠어요? 진짜? 재밌었어? 어 어 많이 부끄러웠대요 리오는 오늘은 루이하 리오 오늘 어땠어? 하하하 하하하 블링큰은 항상 제 냥이들이랑 같이 이런 집에서 노는 모습을 많이 보고싶어 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하하 릴리 필름에서 이제 춤 영상 말고도 이런 일상생활? 뭐 제가 평소에 어떻게 사진을 찍고 노는지 좀 보여줄 수 있게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